국민일보의 인터넷 매체인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 후보 양자대결 구도 여론조사인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대통령 후보 양자대결 여론조사입니다. 2년 3개월 중반 하프도 넘어서지 않았는데 차기 대통령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실행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쿠키뉴스, 국민일보,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봉교회 국민일보의 인터넷 매체인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 한동훈 양자대결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출마한다면 귀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묻는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시해서 봐야 돼요.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임기가 2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종합일간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실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 이후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에는 보수일간지로서 한동훈에 대해서 뭔가 띄워주려고 하는 의도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도 했고 연임 대표가 된 사람이고 총선에서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은 즉 이재명은 헤비급 정치 권투를 치자면 헤비급 선수인데 한동훈이는 반탄급 또는 플라이급 선수거든요. 이 두 리를 붙임으로써 한동훈이를 여권 내에서의 단일주자로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는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30%고 야당 대통령 후보가 50%라는 것은 이것은 한동훈이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고착화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오차범위로 훨씬 더 뛰어나면서 50대 30으로 사실상 KO패를 당해오고 있다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한동훈에게는 날개를 부러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치를 관전하는 관점에서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0%가 ARS조사고 10%가 전화면접조사예요. 그러니까 ARS조사가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50대 30이 나온 거예요. ARS조사에서 50대 30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이 같은 한길리서치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1대 30으로 똑같아요. 동률이었거든요. 동률이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에서 30% 정도였고요. 일반적인 ARS조사에서 나오는 수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50대 3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간동훈보다는 쫄동훈 제가 최초로 요즘은 김어준도 저를 따라서 쓰던데 쫄보잖아요. 쫄동훈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김건희의 쫄, 윤석열의 쫄, 쫄보 한동훈 쫄동훈 쫄동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2년 3개월 대통령 임기 시기에 이런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안 나옵니다. 임기 4년차 후반기라든지 5년차 들어갔을 때 대통령 선거기간에 들어가서는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2년 3개월 반환점도 돌지 않은 시점에서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길 리서치는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는 건데 쿠키뉴스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들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의 캐보왕짱이라고 하는 한국갤럽이라든지 MBS 같은 4개의 여론조사 회사의 연합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스트레이트의 조우원 CNI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 꼬치라든지 이런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ARS 여론조사 기반 업체들은 이제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국민일보에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에게는 오늘의 결과가 매우 타격이 크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봤을 때는 50.7% 즉 과반을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대표연임에 성공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시점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조사에서 오늘 수요일 발표를 했는 건데 일요일 월요일 조사를 했나 그랬는데 컨벤션 효과를 타긴 탔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50.7%를 얻은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에도 선거 기간에도요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여론조사 회사에서도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50%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보면 50.7 대 30.4 잖아요. 즉 81%만 자기 입장을 발표했고 밝혔고 나머지 11% 기타 후보 7.3% 두 사람의 없다 모른 무언답 12%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다른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가 별로 다루진 않는데 제가 이걸 꼭 다뤄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해석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코치를 좀 해주는 거예요. 제 방송을 좀 보시고 알아서 좀 판단해 보세요. 예전에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치들을 기록해 왔는지 그리고 이번 수치의 50.7%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의견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샤이 이재명 물론 저기에는 샤이 한동은 있게 마련인데 샤이 이재명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최대치로 보면은 55% 가까이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급으로 오르고 난 후에 얻었던 모든 여론조사에 대통령 후보 지지 여론조사에서 제일 높은 수치로 올라간 거예요. 제일 높은 수치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걸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전상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객관성을 더 띌 수 있는 거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제일 앞서가는 연령대가 이재명이 앞서가는 연령대가 당연히 40대죠. 64대21 다음에 50대에서는 60대25 그리고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에서도 55대2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0대에서 저는 20대보다 30대가 낫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30대에서 46대31 이렇게 40대50대20대30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고요 60대에서는 60대에서는 이재명 45 한동훈 40 적전 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30 한동훈 46 한동훈의 우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당연히 호남권 강원 제주권 강원 에서도 앞서고 있어요. 강원 제주권에서도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61대32로 앞서가고 있고 인천경기에서 54대26 충청에서 51대30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역인 서울에서 49대35 영남지역의 남쪽인 부울경에서도 이재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울경에서도 42.6대 33.4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지역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대구 경북인데요. 한동훈 44 이재명 36 정치 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층을 보면 중도와 진보에서는 당연히 중도에서는 이재명이 50.6 전체 지지율하고 똑같이 중도 표심도 50%를 넘어섰고 진보층에서는 80%인데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가 50% 이재명이 30%로 뒤집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념적 보수층에서 한동훈이 앞서 나가고 대구 경북에서만 앞서 나가고 70대 이상에서만 앞서 나가는 윤석열 판박이 윤석열 판박이 윤석열 판박이 윤석열이 점령하고 있는 70대 이상 대구 경북 보수 꼴통 여기 범위를 한동훈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한동훈이가 가령 20대 지지율에서 많이 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 왕창 치고 나간다든지 이러면 한동훈의 발언력이 세지고 정치력이 세지고 윤석열한테 돌아서서 형네 이제 좀 그만 좀 손 좀 떼고 이 동훈이한테 맡기이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한길 리서치 조사를 살펴보니까 윤석열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 30%하고 한동훈이 들어완 점령지 30%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30%와 한동훈 지지율 30%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보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에 대한 발언권이 아직 세지지 않고 있다는 뜻 윤석열이가 야 동훈아 니 뭐 좀 친다 그러더니만 오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쿠키뉴스 여론조사 보니까 니 내 손아귀에서 안 벗어놨던데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데 내 손바닥 위에서 동훈이 놀고 있던데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또 이간질시키는 여론조사가 또 된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읽는 독해법의 핵심은 윤석열 지지율 지지층과 한동훈 지지율 및 지지층이 거의 이란성 일란성 쌍둥이처럼 거의 일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말은 뭐냐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해서 너 아직 독립할 여건이 안 되는 놈이야 아직 너 좀 내 밑에서 더 배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동훈은 서길영 당신 때문에 내 이 멋진 한동훈의 포스가 장려를 못하잖아 서길영 좀 비켜주면 안 돼 그런데 서길영 앞에서 한동훈이가 깨갱깨갱하고 김건희 앞에서는 발라당까지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오늘 50대 40쯤 나오고 윤석열 지지율이 30이고 한동훈 지지율이 40 나오면 한동훈의 주가가 뛰어오르는 건데 오늘 여론조사는 윤석열 지지율하고 한동훈 지지율이 똑같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쭉 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한동훈과 윤석열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실상 사실상 메두사에 대가리 두 개 있는 애들처럼 똑같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몸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대가리만 둘이라는 겁니다 대가리만 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설해 준 거를 민주당의 유튜버들이나 애들이 조금 이재명 50% 드디어 넘었어 만세 이렇게만 외치지 마시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지율이 완전히 똑같은 그 샴 사람을 쓰니까 저는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안 쓰고 메두사 대가리가 두 개 몸통은 똑같은데 몸통이 뭐냐 70대 이상 대구 경북 거기서만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과 윤석열 완전히 똑같은 거지 우리 동호인 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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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야권의 대선주자 선호도 질문에서는 이재명 43% 김동연 7.7% 김동연이 2등 김경수 전 경남지사 6.0% 조국대표 5.8% 김부겸 5.5% 임종석 1.5% 한동훈의 여론조사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30.4% 윤석열 국정수행 잘한다 30.8%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 완전한 공동 운명체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손바닥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흉내 짓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스톱돼 있는 상태 독립된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의 이미지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미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동훈이는 정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통찰력 통찰력 결단력 용기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잔대가리만 있는 잔대가리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8월 25일날 회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회담한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지금 붙이고 있는 꼬라지가 한동훈이가 계속 조건을 달고 토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가 회담한다고 하면 그것도 차기 대선의 유력 양대주자가 만나는 거라면 서로 통크게 일단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필요한 의제는 1번 2번 3번 정도는 해봅시다 이 정도만 하고 나면 모여가지고 모두 발언만 서로 공유하고 회담 2시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 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 안달이 났네요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회담을 진행하는데 TV토론처럼 하자고 유튜브나 TV에 공개되는 토론회로 하자고 하면 그건 토론회로 열어야지 회담에서는 의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필요하면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토론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의제를 놓고 A와 B를 놓고 서로 셧다운 시키기 위해서 권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국의 미국 한미정상회담 또 안하면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회담에 대해서 사전의제 조율을 하고 사전의제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가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주고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말표문 발표하고 공동말표문 발표가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을 양국 정상이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언론에다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처음에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2시간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나와서 합의문 발표하고 대변인들 시켜서 합의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공동기자회견을 하면 되잖아요 정상회담 흉내내듯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마치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하자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사안이에요 대표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투세 문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별도의 토론회를 열거나 또는 대표들이 꼭 안 나서더라도 정책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뭐 다른 이슈를 놓고서도 민생지원 25만원까지도 토론하고 싶으면 또 그것도 그 방법을 하면 되는데 양당 대표 회담을 100% 공개를 하자고 지금 한동훈에게 윤석열 측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소문이 뭔지 아십니까 퍼뜨리고 있는 소문 지금 국민의힘의 당 게시판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동훈은 이재명의 첫자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답니다 한동훈이는 이재명의 첫자다 밀정이다 그러면서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인데 무슨 이유로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조국의 밀정이다 라고 하겠어요 뭐 때문에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는데 밀정 소리를 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김태여나 윤석열이나 또는 뭐 이진숙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입 쳐닫고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 보고 밀정이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한동훈이는 지금 이재명의 이재명이 국민의힘에 박아놓은 고급 제1급 밀정이다 라는 스파이다라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떨기 위해서 라이브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한동훈의 탈출구인데 일단은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상당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유튜버들로부터 이재명의 밀정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끈수를 제공해줬을 거 아니에요 끈수를 왜 그럴까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목에 칼을 찌르는 해병대원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때문에 한동훈이를 윤석열을 공격하는 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아이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염재경님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정답 그러니까 지금 단계 저쪽에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이나 다음에 국민의힘 진영의 게시판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한동훈은 이재명의 밀정이라고 공격을 가하는 글들이 도배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배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난번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던 한동훈 측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소극적 의미 작용 대 반작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한동훈이를 윤석열 국민의힘 족보로부터 파내겠다는 뜻이에요 족보로부터 파내겠다는 한동훈이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한동훈이를 윤석열 정권에 족보로부터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원희룡이를 내세우고 다음에 김건희가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공개하고 윤석열이가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먹어줘봤자 수십 명하고 낙선자들하고 같이 먹어주는 거 등등을 다 봤을 때 다 봤을 때 윤석열이가 아버지고 한동훈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윤석열이라는 아버지가 한동훈이라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니까 거기에 줄을 쫙 쓴 거예요 쫙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절반 대 절반의 싸움에 쟁투에 들어간 거예요 김경수 복권을 놓고서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해병대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공격을 하는 지금 완전 개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개싸움은 누구에게 유리하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지자와 지지자들을 동원한 개싸움을 벌이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힘이 세인 현재도 권력을 지고 있는 윤석열 측이 유리합니다 권력자인 윤석열이 아직 힘이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이가 계속 이렇게 억누르니까 한동훈 이가 정치에 대한 훈련도 안 돼 있고 용기도 없고 그냥 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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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여포 같이 법사위원에서 깐족 장관 했던 버릇대로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말장난하는 윤석열이도 말장난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검찰총장실에 제법 확인했지만 우직한 게 있었잖아요 들이받는 맛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들이받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들이받던 거 생각해 보시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과 민주당 들이받던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문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껏해봤자 임기 5년 대통령 주재 나라를 뭐 어떻게 저렇게 했잖아요 우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는 정치인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더더욱 더더욱 결단력 뚝심 이걸 요구를 하는 판인데 한동훈이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계산법에 따라서 얕은 수 얕은 계산법에 따라서 해병대원 특검북 던졌다가 요리조리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막 하는 걸 보고서 국민의힘 진영 내부에서도 한동훈이가 안되겠다 한동훈이가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부채질도사는 오늘도 부채질을 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좀 더 싸워야 된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어 25일 일요일까지 다음에 25일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문제인데요 8월 말까지 윤석열 한동훈의 개싸움은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빅 이벤트 거든요 이재명과 한동훈의 양자회담이 대통령과의 이재명 윤석열의 영수회담 전에 사실상 영수회담은 나가려 된 상태에서 대표회담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독점을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독점되는 걸 참을 수 있습니까 독재자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놈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기절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의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 썸네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썸네일 준비된 게 안 보이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우리가 요즘은 추석 그러면은 스포츠가 뭘 떠오릅니까 옛날 강호동 이만기가 있던 추석 장사 씨름 대회 추석 연휴에는 그 장사 씨름 대회 옷 반사 하나 딱 입고 하는 거 그거 하루에 3시간 4시간 KBS가 시청률 빠르당겼잖아 시청률 20% 당겼잖아 이번 지금 한여름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이제 날씨는 내일 처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선선해질 텐데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뜨거운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8월 25일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로 한동훈이가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이재명 덕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질투심에 폭발하고 한동훈이가 이제 양자 대통령 후보 대결 여론조사에도 나오게 되는 것에 열받은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어떻게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진짜 재밌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이 싸움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둘이서만 싸우는 것으로만 만족해하지 않죠 둘이서 싸우다가 하나가 치명상을 입도록 해야지 윤석열이가 자빠지는 것이 최고 좋은 거고 두 번째로 좋은 게 한동훈이가 자빠지는 거지 둘이서 화해하는 것은 제일 나쁜 일입니다 화해는 없지만 불완전한 화해든 완전한 화해든 둘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건 우리에게 나쁜 일입니다 윤석열이가 자빠지면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윤석열을 쳐부숴야 되고요 한동훈이가 자빠지면 또 그걸 또 틈타서 국민의 힘을 분당시켜서 전개개편을 이끌어내서 탄핵 국면으로 가야죠 동훈아 힘내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 저 자식 제가 싫어해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이번 추석 전에 그냥 끝장내주기를 원해 이준석이를 쫓아내듯이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한테 두드리맞고 튕겨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품어줘야지 동훈아 야 동훈아 너 저기 한 20명만 데리고 와 20명만 데리고 와 그래서 윤석열 이번에 탄핵시키자 그러고 나면은 네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안되고 이재명이 될텐데 야당 하면서 야당 5년 동안 하면서 실력 키워서 다음 대통령 선거 노리면 되잖아 한동훈 너 실력이 있으니까 야당 5년 동안 정치하면서 실력 키워야지 이재명 대표도 봐라 여당의 대통령 후본데 낙선했다가 야당으로 대표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겨우 살아나고 재판에도 회부되고 하는데 너도 그런 갓난신고를 겪고 난 다음에 고난 속에서 연꽃이 진옥 속에서 연꽃 피어나듯이 너에게도 찬스가 온다 우리는 윤석열을 응원하는 쪽입니다 저는 윤석열을 응원해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윤석열로부터 돼도 안는 이유로 마치 이준석이가 윤석열에 의해서 돼도 안는 이유로 쫓겨났듯이 한동훈이도 윤석열 측에 의해서 돼도 안는 이유로 거리로 내팽개치지는 상황 이게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이 지는 쫓겨날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완력으로 한동훈이를 때립해가지고 쫓아내면 한동훈 따라 나올 놈들이 10명 20명쯤 있게 돼있거든요 그네들을 땡겨와서 마치 박근혜 탄핵 때 김무성 유승민 원희료인 오세후이 등등이 따라 나와서 박근혜 탄핵 투표 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길 리서치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50대 30의 대통령 후보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쭉 이어서 여러분들께 심층 해설 해드렸습니다 심층 해설 마음에 드십니까 심층 해설 마음에 드신다면 심층 해설 마음에 드신다면 따봉을 날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